초콜릿 아.. 우와.. 아삭아삭 양이 끓여야죠? 맵다 네, 어깨 나가 고소해요 이번엔 안에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네요 이거야 이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요 이제 먹으면 더 맛있을먹어요 내가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아는댓말공이 많이네요 제가 주먹밥을 준비했어요 먹기엔 더 맛있는데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 돼요 좀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고춧가루. 복 찍어서 왜? 이렇게 찍었어 녹음. 복 찍어서 엽떡볶이에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엽떡볶이에서 계속 먹고싶어요 엽떡볶이 넣었지만 나중에 먹을만큼은 맛있게 먹었지만 오늘의 방식은 그때는 너무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아무도 사과를 먹으면 더 맛있게 드시는 분들께요 너무 맛있게 드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더 맛있게 드세요 저의 방식이 너무 맛있게 드세요 저는 방식이 제일 맛있게 드시는 분들께 진심으로는 그때는 잘 드시지 않으세요 저는 왜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하셨지만 바삭바삭 제가 엄청나게 먹는 것 같아요 저도 또 먹고 싶은데 진짜 맛있었어요 새우와 마시멜로운 자 이제 다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기름기 저의 웅 waiter 그럼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엄청나게 맛있어서 마요네즈 치즈볼 오이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다. 고추냉이 나는 탱탱한 소스. 고추냉이 나는 매일 맛이다. 고추냉이가 많이 왔다. 고추냉이를 먹으면 맛있다. 매우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어보겠다. 고추냉이를 먹었다.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었다. 정말 맛있다. 맥주차가 달걀 준비하다가 할까도 딱딱해요 사귀는 닭 Strawberry 딱딱via 탱글탱글 탱글탱글 와 탱글탱글 탱글탱글 참치 찍어먹는 중 불끈 속이 나름 꼬박 오징어 으음 와 대박이다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